방역패스 더 강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살 수 있게끔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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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들이 거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놓고 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리하다 말고 가서 방역패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무인으로라도 확실하게 방역패스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도입시켜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와서 어기는 분들은 벌금이 10만원인데 업주는 1차가 150만원이에요. 우리 소상공인들 여태까지 정부의 모든 지침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9시까지 영업하라고 하면 9시까지 영업했고요. 10시까지 영업하라고 하면 10시까지 영업했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 카페, 도서관, 학원 등 16개 업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6급에터 이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고지하며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장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12월 13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와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시 시설 폐쇄 행정처음까지 내려지게 된다.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는 과학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림없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인원을 충원해주든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의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처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처리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무인전자 출입명부 보급 등 인프라 투입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터내야 할 것이다. 대책 없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용 약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방하정이며 행정처분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 정책 미흡임을 방역당국이 져야 마땅할 것이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속 위주에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지 않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 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품수물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용인관내 약 2,100여 개의 학원과 약 1만여 개의 학원 관계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누구도 경험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만을 생각하며 선제적 방역조치와 빚을 내면서까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 패스 앞에서는 그 어떤 동화출도 없으며 자꾸 버틸 수 있는 힘마저도 없어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절체의 절명에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제출도 받아주지 않는 은행들, 정들었던 아이들과 선생님도 하나둘 떠나가고 쌓여만 가는 빚더미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써 참고 온 정성으로 가르쳤구만 느닷없는 방역패스도의 쏟아지는 재원과 규제 속에 아이들과 생이별이 너무나도 눈물 납니다. 막막한 하루하루에 이제는 후회로 바뀌는 학원인의 삶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학원인도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와 모든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많은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원은 그 어떤 지원과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업종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힘을 바닥까지 일고 모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명분이라면 우리도 동의한다. 최근 학교에서 확진이 계속되는데 그 책임을 학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평성 있게 학교도 백신패스 당장 도입하라! 백신패스 도입은 음지 속 불법 과외를 부추길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공간으로 학생들을 내물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멀리 보지 않고 바로 앞만 보는 근시한적 사고방식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들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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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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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국민이고 시민이며 아버지고 어머니다. 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을 명분 없다. 합의 없는 일방통행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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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행정서류, 수많은 법정 의무교육, 빛내야만 가능한 고가의 방역시스템과 화상교육 구축비용, 가르치는 시간도 부족한데 해야 할 일 너무 많고 더 이상 빛내기도 힘들다. 불득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아이들만 다니는 공간으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철저한 거리 두기, 정해진 시간마다 실시하는 환기로 집보다도 완벽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학원인데도 이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한가? 학원만을 옥죄며 탄압하는 비상식적 특정 행정,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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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방역패스를 지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역패스 더 강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살 수 있게끔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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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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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